자 그 다음 1번 질문 봅니다 자 요 내용은 뭐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제 예스라고 그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좀 작은 부탁부터 시작을 해서 예스라고 하면 사람은 이제 일관성을 지키려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예스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되게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순서 잡기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in short 요약하자면 전형적으로 이제 끝으로 들어가는데 정말로 끝으로 들어가 줬고 여기서는 the former condition 그 이전의 조건 그 다음 그러면 더 포머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in one condition 그래서 c 가 c 가 b 보다는 먼저 나와 있어야지 그 다음에 in short 요약하자면 이라고 됐던 거가 맨 나중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 보면은 in line with 하면은 무엇을 따라 아니면 뭐뭐에 맞추어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commitment 약속 이라는 뜻이고 이럴 때 사용될 때는 그 다음 comply with 무엇을 지키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여기서 go back on 이 표현은 다르게 하면은 약속을 깨다 break 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 자 어퍼멀티브 하면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positive 란 뜻이고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레이트 하면은 응답률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하면은 이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음 저기 뭐야 설문조사 해주세요 그러면 설문조사 그 식 그 요청한 대로 따르는 유리 그러니까 뭐 응답률 이라고 여기서는 할 수 있겠지 컴플라이언스는 무언가를 시키는 대로 따른다 라는 뜻이 있구요 자 2번 지문에서 보면은 이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곡관에서 인심난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거든 그런거 조금 생각해보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먼저 순서 보면은 어 요 내용이 요대 요 a 이견은 이거 못사는 동네 가 이제 좀 저소득층 지역의 애들이야 자 컨세션 이라는 게 양본 데 이것도 먹고 살만한 동네 애들이나 양보 같은 걸 하지 어 뭐 안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이긴 사람이 이긴 팀이 계속 하는 거야 도전자를 받아서 어 그래서 그래서 도우즈 웨이드 래스 디벨러프트 스케어스 안나 깨벤 그러니까 요거는 사형식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직목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어 위드 랜스 디벨러프트 스케어 그래서 농구를 잘 못하는 애들은 양보를 받지 못합니다 이 참여에 관하여서는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안 준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테이킹 턴 차례대로 하는 것은 드뭅니다 when there are more player than space 여기서 차례대로 한다 라는 이야기는 어 진 팀이 나가고 또 새로운 팀이 들어가고 그게 테이킹 턴이 아니야 어 그건 테이킹 턴이 아니야 어 그건 승자 독식이지 승자는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어 여기서 말하는 테이킹 턴은 이긴 팀 진팀 모두 바뀌는 거 어 자 이거는 드물 때 왠 데라 모 플레이어 된 스페이 공간보다는 선수들이 더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농구하고 싶어 공간은 적은데 농구하고 싶은 애들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이런거는 드뭅니다 이게 컨세션 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 지역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however 가 나가면서 여기는 잘 사는 지역 애들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보다는 a c 는 a 보다는 뒤쪽으로 들어가야 돼 뒤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 여기서 디스가 받아줄 수 있는 거를 찾아내 줘야 되는데 이 디스가 받아줄 수 있는게 어 이것이 a 다음으로 가면은 이 테이킹 턴 이 내용을 받아 준단 말이야 어 근데 좀 이상해 어 그래서 요기 b c 보다 뒤쪽으로 가서 c 보다 뒤쪽으로 가서 앞에 대조적인 내용을 받아 줘야지 되는 거에요 그 내용적으로 그래서 순서가 a c b 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지문 음 하는 어 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 컴프론트 직면 해야 할 페이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럴때는 이제 deal with 의미야 다루어야 할 해결해야 할 첫번째 문제는 모델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요소들을 넣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 캡쳐 포착하다 라는 의미는 리 프리젠 나타내다 라는 뜻이야 음 그래서 모델이 그 데타나가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 모델이 나타내고자 음 의도하는 그 상세함의 수준 음 그 다음에 b 인텐디드 투 는 아 이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델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동을 썼는데 의미상 그냥 해석한 능동 비슷하게 이게 오 실제적으로 오호형 식수 동태의 오호형 식수 동태의 목적우가 목적격 보호 하기를 의도했다 아 으 뭐 하기를 자 그래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싱거 케미컬 리액션 이런 표현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되어 싱글 리액션 이렇게 나오는거 어 여기 보면 당연히 b 가 a 보다는 뒤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이제 모델 이야기 나왔는데 c 에서 보면 모델 이야기가 나오잖아 내가 c 가 또 먼저 가 줘야 되겠지 이제 고런식으로 어 간단하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 a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in or to show how it is possible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 주어 진주어가 되는거죠 자 투핑 커버 에이 바울러스 컬 프로세스 에티폰 레벨스 업 디테일 자 다양한 수준에서의 어 상세함의 다양한 수준에서 이 생물학적 과정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를 보여주기 위해 레벨스 컨 씨들 자 요거 이야를 고려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이게 이제 분자 세포 생물학 이라 그랬잖아 말리킬러 셀 바이어러 지란 말이야 어 어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서 공 연구를 하는 건데 인간의 세포를 연구하는 것으로 어떻게 인간을 연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셀 바이 말리킬러 셀을 연구하는게 어떻게 생명체에 대한 연구인가 어 이거죠 아 그 다음에 하나 저기 앞쪽 페이지에서 쌤이 설명 안하고 지나가는 거 있던 것 같아 아 네 문제풀 때 순서 문제풀 때 여기에 보면 더 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아 아 또 안되니 아 여기서 보면 더 팀 이렇게 더 앞에 더 짜가 있는데 얘는 왜 나왔냐면 앞쪽에서 어떤 팀이 언급되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더 짜가 붙은 것은 후치 수식 받을 때 더 를 보통 사용한다 그러죠 요거는 지금 뒤쪽에서 수식을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팀이 아니라 그 팀 이런식으로 언급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더 를 쓰고 그니까 어 앞에 어 팀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순 없다는 거야 이거 짜는 참 복잡해요 아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의 내용은 새들이 어 그 노래를 배울 때 그 이제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인 개체로 부터 무언가를 이제 또 배워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죠 자 먼저 뭐 순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이팅게일 하고 셔 핀치 하고 두 개가 돼서 요게 디즈 벌드가 된거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서도 또 보면 더 영벌드 나와 가지고 어 그러면 그 어 영벌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데 이 더는 여기서 종족 대표 단수로 쓰인 거야 그래서 앞쪽에 어 영벌드를 찾으면 안 돼 으 나 요소들을 좀 보면은 에스 위라면 모모 에 어 모모 에 여기서는 에서 처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수거가 되겠구요 그래서 치가 나온 다음에 포위 그 잼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로 넘어갔구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즈 벌드 쇼 5 에서 중요한 시기 그니까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중요한 시기를 가진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쇼 5 의 의미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가 하나 있는데 자 4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어 근데 여기가 투 어코하이어 가 아니라 어코하이어 링 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도 이리즈를 써야 되고 데이아 를 쓰면 안 되요 요 아 이즈은 아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앞에 내용을 받아 앞에 내용을 받아 준다 라고 생각하도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이즈는 어 대동사 가 되는 거고 그 이즈 어코하이어 이거 해석은 그러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 주어 진 주어 뭐 이런식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투 어코하이어 들어가는게 아니야 여기도 데이아 도 아니고 어 여기 상황 그래서 여기 문법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어 어 이렇게 나가면은 어 앞에 폴 이렇게 나가면 투부정사 의미상에 주니까 여기 뒤에 투부정사 겠다 요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 거 봐보면 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어떤 어떤 일을 벌였는데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컴플렉스 인테그레이드 시스템 이제 통합된 시스템 복잡하고 뭐 간단한 시스템에서는 부작용이 그렇게 나올 것은 없어 어 간단하니까 음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드 통합된 여러 개의 요소가 통합 되어져 있지 않은 그냥 간단한 시스템 심플 시스템 에서는 역시나 부작용이 별로 나올 게 없어 들어가면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내면 당연히 컴플렉스 하고 통합되어 있는 다 여러가지 요소가 통합되어 있는 그게 되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ddt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그지 여기도 디디 여기도 디디 티 나왔고 여기도 디디 티 나왔고 그럼 이제 큰 씨들 이거를 고려해 보자 그러니까 b 가 맨 처음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디즈 팔로스 이러한 정책들 요기 시가의 언급했던 게 바로 이거지 그니까 a 가 먼저 나와야 겠지 그니까 b a c 에 순서로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들 그게 뭐 펄스 세켠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인터벤션 간섭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시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인터벤션 간섭 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이 나오지 않게 자연 이란 말이야 자연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없애려고 인간이 이제 ddt 라는 거를 이제 한 거 잖아 그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뜻 인간의 개입 이어서 인터벤션 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bring about 인류 수란 얘기죠 무언가를 이끌어 내다 그 다음 6번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에너지 나 파워가 뭐 이렇게 어 이제 알티스팅 디스팅 디스팅 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 이건 같은 개념이다 뭐 같은 말이다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더 브릭이 나오고 어 이거는 이제 어브릭 이게 연결되고 그러나 인커먼 스피치 평범한 우리들의 말에서는 뭐 이런 게 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땡크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보면 뒤에 어나더 웨이터 땡 이렇게 나가니까 a 는 또 뒤로 빠져야죠 근데 브릭이 먼저 해결되고 그래서 b c a 순서로 가져야 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a 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게 커먼 스피치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어 이건 좀 설명한 사람이 겁나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아 물리 그 물리 과정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7번 내용에서 보면 자 어떻게 보면 7번이 문제풀기에는 가장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비프음이 나지 끝나고 나면은 삐삐삐 소리 나는거죠 어 비프음이 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주어 진주어를 쓰면서 여기는 이제 부정어 도치를 사용한거죠 도치라고 하는거는 의문문의 어순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 얘가 주어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동사가 주어 보다 앞에 으로 가 있는거지 비동사 주어 의문문이니까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비서브젝트 투 뭐뭐의 대상이 되다 그니까 뭐뭐의 대... 비서브젝트 투 뭐뭐의 대상이 되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요거의 시달리다 라는 뜻이 되겠지 여기에서는 약간 의역을 한다 그러면 뭐뭐의 시달리다 그런데 앞쪽에서는 비프음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텍스트 어나운스 어나운스먼 스포컨 보이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 어 그러니까 a 가 뒤쪽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주어진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시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나오죠 백시 드라이버 라는 것은 운전자 뒤편에 앉아 가지고 아 너무 빨리 가잖아 야 너무 어 천천히 가잖아 여기서 좌회전 했어야지 야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아까 백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a 는 다시 그 기계 뭐 세탁기 라든가 세탁기 라든가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집에 있는 못해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그런데 이제 백시 타고 연결될 려면 여기 시에 보니까 뭐 맨 마지막에 머신 스탯 여기가 기계 얘기로 다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a 랑 연결돼야 그러면은 백스는 b 하고 c 에서 얘기하는데 c 가 a 랑 연결돼야 되니까 b 가 더 앞쪽에 나와 줘야 되는 거야 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우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너프 툴을 쏘댓 용법으로 바꾸는거 하죠 근데 쏘댓 대신에 툴 하든가 이너프를 쓰는 경우도 있어 실제적으로 중학교 때는 우리 안된다 라고 배우긴 하지 그지 으 으 순서는 그랬었던 것이고 그런거가 싫다 앞에 으 그 기계에서 너무 많이 그렇게 막 알려주고 그런거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무지 문과 인 경우에는 좀 이제 실린더 그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에 그니까 피스톤이 위아래로 이제 왔다갔다 한단 말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 이게 이제 몇 개 갖고 있느냐 에 따라서 뭐 6기통 8기통 뭐 이런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크랭크에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이제 엔진이 가게끔 탄단 말이야 앞쪽으로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여기 뭐 쌤이 단어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밑에 다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힛 어 월 이거는 열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뭐 찾기는 근데 순서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this operation 이 작동이 이 작업이 그 다음에 to do that 그걸 하기 위해서 you have to cool the cylinder down 여기서 뭐 더 실린더 얘기 나왔으니까 실린더가 먼저 나와 줬어야지 그지 그래서 앞쪽 c 에서 보면은 아 아 아 메인지가 나오자 그러니까 c 가 b 보다는 당연히 앞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바라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must always be returned to its original position 어쩌고 저쩌고 이게 operation이야 a에서 언급한 그래서 c, a, b의 순서로 가야 된다 아니면 c가 무조건 b보단 앞에 가야 되는데 b가 c를 바로 따라가 버리면 여기서 to do that you have to call the cylinder down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너는 실린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c의 내용이랑 잘 연결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쪽 기계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기계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조금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문 이었습니다 궁금하면 쌤 봤을 때 물어봐요